가사의 아저씨 대로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루종일 오뚜기 3분 요리 맛있게 냠냠 먹어요 오뚜기 3분 요리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요? 하루종일 오뚜기 3분 요리 아니요 하루종일 우뚝 오뚜기가 아니고 우뚝 서있는 오뚝 서있는 네 제대로 보세요 하루종일 우뚝 서있다 서있다구요? 네 서있는 하루종일 우뚝 서있다 하루종일 우뚝 서있다가 아니고 서있는 하루종일 우뚝 서있으니까 다리 아프겠다 맞죠? 다리가 없어선 아파요 아하하하 맞네요 호소하면 다리가 없네요 네 하여튼 서있는이에요 서있는 알겠어요 네 제대로 부르세요 하루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어? 아저씨가 왜 화가 났지? 왜 그럴까요? 용경이 쌤 뭐 잘못했나봐요 어 아니에요 노래 가사 속에는 답이 있어요 어 노래 가사 속에 답이 있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뭐하세요? 계속 들어보고 있어요 아 노래를 불러달라구요 아 알겠어요 네 다시 쨍쨍쨍쨍쨍 아이 무서워 쨍쨍이가 무섭네요 쨍쨍이가 누구에요? 쨍쨍이는요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작은 꼬마 아이예요 어? 아이가 왜 무섭지? 어.. 되게 힘이 세요 힘이 세다구요? 불로도 막 변하구요 불로 변하구요 눈에서 레저도 나가요 그래서 무서워서? 분신술도 써요 그래서 호수아비 아저씨가 썽이 났다고요? 아니요 그러면요? 호수아비 아저씨가요? 참새들이랑 친구하고 싶은데요? 쪼 꺼내서요 아 그래서 썽이 났구나 네 그것도 노래 가사에 나오겠네요? 나올거에요 네 그러면 다시 쨍쨍쨍쨍쨍쨍 아이 무서워 새들이 날아갑니다 아 선생님은 호수아비 아저씨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쨍쨍이가 너무 무서워서 새들이 날아간 거네요? 네 그래서 호수아비 아저씨가 화가 났고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어서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이로 뚝 서있는 성난 호수아비 아저씨 쨍쨍쨍쨍쨍쨍쨍쨍 아 그래서 썽이 났구나 나는 용용이 쌤이 말을 안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쨍쨍쨍이가 나빴어요 아 쨍쨍쨍이 쨍쨍쨍쨍쨍쨍쨍 무서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호수아비 아저씨 쨍쨍쨍쨍쨍쨍쨍쨍 하루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호수아비 아저씨 네 여기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실이었어요 빠이오 빠이오 아저씨 위로해주러 가야겠다 호수아비 아저씨 네 혼자서 슬퍼요 네 빠이오 빠이오 빠이오